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오늘은 집안을 탁자랑 이런 거 공사 좀 해볼까? 아빠 뭐해? 나 지금 부엌을 공사하려고 아빠가 왜? 음 좀 낡아가지고 바꾸려고 새로운 걸로 재밌어? 아냐아냐 위험해 위험해 좀 멀리 가있어 여기다가 아빠가 공사하려고 페인트랑 여러가지 사왔다 벽돌이랑 우와 이거 떨어졌어 어어 줘 줘 줘 아빠 줘 음 이거 먹는 거 아니다 얘들아 안먹어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어 공사 왜 아빠 뭐해? 나 이거 공사하려고 여기 부엌 좀 갈아야돼 새로 왜 갈아? 엄마도 갈아줘 엄마는 못 갈아 왜? 엄마가 근데 뱃살 빼면 달라질 수도 있어 오오 그치 여보? 여보 여보 지금 뭐라 했어? 아냐아냐아냐 그런게 아니야 아빠가 지금 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나가있어 나가있어 나가서 놀고있어 알았어 아빠 돈줄게 돈? 어 맛있는 거 사먹고있어 돈? 어 돈 돈 돈이 어딨더라 아빠 돈 없잖아 어 아빠 그래 조금 있어 조금 있어 왜 있어 여보 응?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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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원 천원 가지고 애들아 가서 놀고있어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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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공사해야되니까 오늘 좀 도와주자고 알았지? 응 알았어 나 이것만 보고 어 어 일단 여기를 좀 그걸 좀 갈아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오빠 뭐하고 드릴거야? 어 어 어 저기서 이거 이거 천원으로 저 맛있는 거 사먹자 엄마가 불량식품 먹지 말랬는데 에이 아니야 불량식품 아니야 불량식품 아니야 저거 그 명품이야 명품 명품이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 어서 어서 깼나 하하하하하하 어 할아버지 어 가슴이 나왔어요 가슴이 나왔어? 할머니 할머니 아 아 왜 그러고 맛있는 거 할머니 저희 오늘은 천원이나 갖고 왔어 천원 천원 천원? 네 천원이면 100엔 정도 되는건 100엔이면 뭐 이거 그 껌이랑 이게 100엔이면 어디 보자 얘들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네? 맛있는 거 좋았어 좋았어 이거 이렇게 냄새를 코를 이렇게 스윽 하 이렇게 맛있는 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괜찮겠어 왜 왜 하나에 50엔이나 안 갖고 그럼 저희 몇 개 살 수 있어요? 두 개 살 수 있어 두 개 두 개 주세요 좋았어 주세요 내가 두 개 다 먹어야지 싫어 오오옹 오케이 오오옹 으오오오오오 아으으핳 이거 elabor는 비슷한 홈 이거는 100번 터뜨린거야 아하하핳 와.. 온 세상에 먹을 걸로 보여 우아.. 야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응 우아.. 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도? 오 우리 집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빠! 아빠 저 세상에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아빠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이 무슨 소리야.. 지금 아빠 공사 중인 거 보이지? 보여? 앞에 보여? 네 네 응 그래 엄마랑 여기 시멘트 칠해야 되니까 엄마랑 잠깐 시멘트 좀 사라고 나갔다 올게 알았지? 네 여보 갑시다 집 잘 보고 있어 집 잘 보고 있어 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맞아 우리 아까 아빠가 여기 뭐 사놨다 그러지 않았어? 사탕? 오 다이아몬드 검? 네 야 다이아몬드 권비 맛있어 막대 사똥? увер justice 여기 다 먹을 수 있겠다 다 꺼내야겠다 오 맛있겠다.. 오 칼? 오 칼 더 먹어 물러 요 Camera trouver 이거 우리 미랜가 혹시 우리 ㅅㄲ 어 유리, 유리판은 맛있을거 같아 어? 유리판 맛있겠다 우와~~ 맛있어 어? 나분은 으헤헤 진짜za, 이거해 우와 맛있다 아, 이걸 못하는데? 아, 더 먹고 싶다 어, 티비가 맛있어! 뭐?! 우와 화분 맛있겠다 화분 회불도 해 아 맛있어 기분은 좋아 뒤에도 이거 화끈한데 맛이 아 시멘트가 뭐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여고 사는 이 그냥 가전제품 새로 하나 사자니까 아 내가 만들게 뭐 어렵다고 여보가 똥손이라서 걱정이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다 만들었어 시멘트 시멘트 하면 되는구만 얘들아 아빠 왔다 어? 왜 그래? 어? 얘네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뭐 먹은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너희 뭐 먹었어 왜 배탈이 났어? 사탕 먹었는데 사탕 먹었어? 뭐야? 또 불량식품 먹은 거 아냐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집에 불량식품이 많아서 먹었는데 애들이 타 죽어가네 여기 있는 거 먹었어 여기 있는 거? 뭐야 이거? 여기 공사하려고 사놓은 거 공사 이거 그건데? 이걸 먹었다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다 없어졌어 이거 사탕 느낌이 떨어져있고 사탕 티빈은 누가 먹었어 이거 뭐야? 너희 뭐 먹은 거야 도대체 어? 아 배가 아파 맛있는 거 먹었네 어 바로 배워가자 바로 배워가자 야 뭐야 얘네 뭐 먹은 거야? 어버 이거 왜 이래? 이거 얘네 왜 이래? 빨리 먹어 빨리 어떻게 해 아 선생님 선생님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애들 이거 보세요 안색 좀 보세요 지금 애들이 이상한 걸 먹었나봐요 지금 뭐 이상한 거 뭐 주워 먹은 거 같은데 이 거지 같은 녀석들 땅거지들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배 이상한 게 있나봐요 배 땅바닥에 있는 거 쉽게 주워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선생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을 쳐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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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뭐야 어 이 방에서 가라고 어 어 뭐야 도대체 뭐 해먹은 거니 뭐 아니 야 어 어 뭐야 어 야 야 뭐 이렇게 뭘 먹은 거니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언제까지나와?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먹었어? 너 지금 뭘 이렇게 많이 먹은거야? 김치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딸이 김치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양동이랑 뭐 이런게 많이 나와 자 잠깐만요 이대로 끝나면 안됩니다 자 그러고나서 해줘야되는 작업이 있어요 뭐죠? 아 맛있다 저희 아들도 어떻게 빨리 줘 아 아들은 좀 자 나무 문이 나와 저 뭘 먹은거니 뭐로? 어 침대까지 먹었어? 저기 나와 철블럭? 레드스톤블럭? 발광솜? 도대체 뭘 먹은거니? 다 뱉었어요 도대체 왜그러면 뭘 왜이렇게 야 야 TNT를 먹으면 어떻게 사탕 사탕이라니 아니 아 이거 아들한테 왜 그랬어 뭐 먹었어 너네 esa 그 아저씨가 파는 설탕을 먹었는데 내가 불량식품 먹지 말랐지 열 computer 물에 10분 먹으니까 이상한 거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거 아냐, 어? 아빠도 맛있어 보였다며 히히히히 Tig 발광소 sele 2모 먹네 치태규 원 야 모르고 먹지마 너 때문이잖아 아 나도 양둥이 먹어야지 침대도 먹어야지 컷 뭐야?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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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